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게임은 dg s1 dg s1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dg 하고 다시 하고 s1 쓰여있는 게임이구요 나온지는 몇 분 안된거 같습니다 16명이 별 5개로 몇 분이라기보다는 몇 시간 언제든 금방 따끈따끈에 나온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약간 구린 게임이고 옛날 디지몬 그런 형식의 게임이구요 별점 5.0 입니다 16명이 평가를 했고 16개 별 5개를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저 따끈따끈하게 떠서 받은거라서 아마 dg 라고 치시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해요 받은거구요 전 애플레이를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나는 왜 이상하게 디지몬이나 포켓몬 같은 게임 나오면 다 추천이 뜨더라구요 그것만에서 그런가 딴것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는거죠 노래가 없어요 아 이런식으로 옛날 다마고치 보다는 옛날 2000년대 다마고치 90년대는 아니고 아 이게 2000년대니까 2000년대 중반? 중후반? 그때쯤 다마고치 같은 느낌으로 레벨과 스피드 파워 디펜스 뭐 이렇게 다 있네요 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하는건지가 안나와요 노래도 없고 노래가 없으니까 내가 틀어보자 아 뭐지 뭐 행복해지는 노래 들으면서 가도록 하죠 어 똥쌌어 이씨 좋아요 되게 밋밋하다 그래 밥을 먹여야된다 사과맥이자 이렇게 키워서 스크린샷 보니까 오메가봄까지 있더라구요 엄청 오래... 깜짝이야... 어떻게 광고는 소리가 나오는데 게임은 소리가 안나와 퀴자 많이 먹이면은 커지지 않을까 옛날에 뭐 예뻐하고 시간 지나면 커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이건 진짜 완벽하게 핸드폰 게임이다 뭐 다 핸드폰 게임 핸드폰 게임이지 계속 먹여볼까? 아 적어도 아꾸모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똥을 그렇게 사면 어떡해 화장실 써야지 괜찮은거 같아 괜찮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걸 어떻게 지나 시키는 거야? 진짜... 설마 진짜 이게 다마골치처럼 시간 지나 지나는 거야? 뭐 며칠 지나야지? 며칠까지 아니고 내가 12시간 정도인 거야? 깐몬이면? 옛날 형식이면? 12시간까지 아니 6시간일 거야 6시간 콜오물 12시간? 성장기가 하루였나? 옛날 게 그랬던 걸로 기억을 안 하는데 성숙기부터 며칠 거기서 싸워가면 어떡해 거기서 밖에다가... 피자 맛있겠다 아까 아쉬웠나 디지몬 세계에서는 땅에서 고기가 자랍니다 바에서 고기를 캐 바에서 고기가 원피스 고기 있죠 뼈 달린 거 그게 바닥에 있습니다 룸바는 아니고 어떤 걔는 그래서 그... 팔몬 진화 전에 있던 씨앗같이 생긴 유련기지 걔가 밭을 관리를 하고 고기를 캐서 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그런 게 있었죠 디지몬 시절 때 근데 언제 지날지는 진짜 6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크... 못 보는 걸로 하죠? 아 이런 게임이네요 아 뭐 볼라 그래도 볼 수가 없네 이거 6시간도 할 수 없잖아 야 이거 진짜 6시간동안 켜놓는거면은 광고 진짜 많이 나오겠다 광고 진짜 많이 나오겠다 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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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치전은 지금 활동 아니에요 뭐야 뭐지? 아니 아 뭔데 아니 깜짝이야 어 너는 디지털 월드를 여행하고 싶니 밑끝도 없어 일단 가자 뭐지?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부구 같은 거 나오나? 아아아아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 잠깐 이거 화면 어떻게 예? 잠깐만 아 이렇게?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화면이 안 돌아간다고? 어 이게 말도 안 돼 화면 돌리기 어딨어 어 된다 된다 돌아간다 야 이게 뭔 일이냐? 내가 싸우는 거야? 근데 왜 적이 여기 있냐? 이게 내 거거든요 일본식인가? 일본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그건가 보네 근데 나 져요? 아 나 집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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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골드 디지 몬스터 골드 아아 여기 아리야 그럼 이럼? 노래 없는 건 똑같네 노래 없는 건 똑같네 이건 쪼금 이건 쪼금 이건 쪼금 잠깐만 야 이게 뭔 뜻이야 어 여기 찍어 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어이구 어이구 아 들어가 볼까 한번? 기묘한 게임이 다 있어 그만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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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유전선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 쟤는 광고 거의 안해도 이미 흥한 게임 아니야? 노래도 노래도 거슬려 음 아 이런식으로 어 이렇게 하자 진화를 일단 시켜야 되는데 진화가 아니라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깜모노를 못 이기... 그거 있단 말이죠? 노래 진짜 안올린다 이게 누구냐? 레츠 배틀? 아 장난... 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핸드폰으로 하면 괜찮겠다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식으로 하다가 또 돌려서 하고 어 헤드폰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하는 법을 알아야지 할 수 있겠지만 광고가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되게 놀랐다 나 일로 와서 놀랐네요 이제 뭐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 돌아갈 수도 있네 이건 뭐야 그럼? 레벨 1 플레이? 아 훈련도 시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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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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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해보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점프 클릭으로 점프 화면이 왜 이렇게 거짓같이 돼 있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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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 아 이렇게 레벨업 하고 아 일단은 일단은 어 이거 뭐야 진화하는데? 노래 꺼 어이씨 좋아요 아하 전투 어 진화했지만 체력은 밑바닥이에요? 아까 화면 나올 때 어 야야야 아 아 아 아 진짜 번거롭네 게임 진짜 아 이렇게 해서 뭐 훈련시켜서 진화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걸 떠나서 어 그 저 웃긴다 이거 골드로 변하는게 너무 웃긴다 테스트! 마지막 것도 눌러보자 힐 주고 아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왔어 일단 월드로 가봐 월드가 대박이다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화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골드가 대박이네 흫 대 대박을 넘어서 골 때린다 골 때려 이거는 다음 맵으로 가보자 다음 맛 다음 맵이 있는 거야? 이러면 그냥 포켓몬 그거잖아 골드 그거 이거 다음 맵이 있으면 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아 큰일 났는데 갈 수 있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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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컨트롤 말고 흑 허 어휴 불편해 자 어휴 나 피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피해지는데 왜 얘는 피해? 자동이야? 이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성공이라서 한번만 더 피하지 않는 한은 음 피하는 기능 없어 너무 엽기적이다 골드 되는 거는 진짜 서프라이즈다 경험치를 봤습니다 우선 전투 경험치가 그 넘는 경험치랑 크게 차이는 안나요? 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는 어 이거 돌아가 돌아가는 기술이면은 이상해 이거 게임 음 이상해 조금만 더 보자 일단은 맵을 넘어가고 싶어 아하 아하 진짜 그만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지면은 지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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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잖아 게임에서도 광고를 아웃돼 버리고 어이구, 뒤에 너무 궁금한데? 아, 참.. 궁금한데 갈 수가 없어. 일단 가보자. 그.. 나가고, 어, 나가서 아, 자세하게 아이템을 쓸 것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어.. 일단 가도.. 전통에서 대부분이면 어떻게 안 돼? 일단 이 화면을 보세요. 레벨 6이고, 전투력이 올라가긴 했는데 더 찍는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고 일단은 훈련을 시키자. 그래, 그래. 훈련 시켜. 훈련 시키면은 세질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다시. 다시, 다시. 이제 8렙선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King Gwen Mall 한번부다. 한번만도 half Со 한번부다. 이제 한 데도 안 걸리고 끝까지 갈 수 있어. 얼.. 어디까지 있다면 갈 수 있어. 하나.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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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者 Young 어디까지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나와. 어.. 's 쓰응 끝까지 갔구요 아, 예, 예, 아, 7레벨 끝경험시. 아, 완벽합니다. 가죠. 레벨업을 하면서 체력이 차면은 체력이 안 차던가? 아냐, 일단 가봐. 가봐야 아는거야. 그만. 쭉쭉쭉쭉 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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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뭔가 미모가 좀 작아졌다 아 확실히 전투력 차이가 나죠 이제 한 번 더는 못 이길 것 같고 아니 한 번 더 잘하면 이기겠는데 아니 8레벨 되면 이기겠다 두 번까지 이기면은 충분하지 맞고 한 번 더는 어려운가 레벨 올려줍니다 오 많이 올라가죠 다음에 이기면은 9레벨? 10레벨쯤에서 지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다음에 믿는거야? 일단 아직 안 나왔어요 귤이다 아 미친게임 아 잠깐만 자 수문장이야? 아 야 뭐야 9레벨이 못 이기잖아 진화해서 이기지 않을까? 아 진화해서 못 이길 것 같아 반피인데 나 잠깐 레디를 그냥 레디가 뭐여서 내가 준비하기 뭐여서 마음의 준비하라는 걸 죽는 준비하라는 거야? 오오? 몰라? 들어온 데미지 보면 음 졌죠 집으로 가면은 이름도 집이야? 야 인간이 하자 아 진짜 이 상태로 계속하자 예 이 상태로 게임 계속하자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이거 필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갈거냐면 아이씨 A W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어 이렇게 가보자 반대쪽에도 길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도 있었어 가가가 쭉쭉가 쭉쭉가 아 그만나와 이씨 어 이거 가면은 돌아오기 싫을 것 같은데 아야 죽어서 돌아오면 돼 죽으면 한방이야 음 음 어 어 내가 준비할 게 있나? 맞을 준비하라는 건가 지금? 쓸데없이 모션 넣어놓은 것 봐 야 기술 이펙트가 똑같은데 모션만 넣어놨어 아아 일단은 일단 돌아가 돌아가서 어 사과 하나 먹이고 사과 먹어 아침엔 사가지 훈련 한번 한 다음에 이길 생각을 하자 2단계 2단계도 충분히 깰 수 있어 어 어 잠깐만 자자자 어휴 어휴 자자 어휴 어 쉬운데? 아 쉬워 쉬워 어 잠깐만 오우야 안 보였어 저거는 음 하지만 제 목적인 9레벨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 경험치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어 이거 그냥 어려운 거 하자 어 어려운 거 하자 어려운 거 하자 홈 홈 가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이 난이도는 음 아이씨 3레벨까지 밖에 안 돼 치사하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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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내 목적인 10레벨을 찍었구요 진화를 할 수 있게 됐죠 아 진화는 이렇게 엎어진 화면을 봅니다 하 우짢냐 이거 아 이제 가자 가자 월드 가자 월드 가자 아구만 봤으면 됐어 충분해 월드 가서 설마 유년기한테 지겨서 얘는 불을 쏘는 애인데 내 생각에 이 게임에선 전부 다 불을 쏘는 거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 가자 올라가 아 더러 더러운 야생 아 뭐 왜 이 같은 게 또 내 레벨을 맞춰 뜨는 거야 내 잡을 순 없나 어 몬스터볼 같은 거 샀잖아 디지바이스에 집어넣어버려 와 어떻게 키가 없니 여기가 하나도 없냐 어떻게 선방은 다 쳐맞고 캬 진짜 아파 보인다 모션 긴 것 봐 아 이거 내가 지져 상대가 선이라서 뭐 아니 진 진화를 했는데 상대가 맞춰서 세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행을 하게 해달라면 진행을 여기서 크리티컬 그런 거 없고 아 피해주라 피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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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저거 재수가 없어 나온 걸 수도 있어 원래는 유년기가 맞고 너무 귀신 같은 타이밍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저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걸 수도 있어 근데 저기 간호손이 체력을 회복을 안 시켜주는 거 같은데? 나 그냥 오기만 하고 온 게 다야 어서 한번 얼굴 보는 게 다인데? 가면 체력이 빨간색이니까 일단은 그럼 트레이너를 만나서 가야되나? 아니 일단은 아까처럼 가자 안 만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다음 맵으로 가는 거지 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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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진화 단계가 차이가 나니까 어 들어가져 딜 어어 두 배 센 거 두 배 두 배는 세 두 배는 세 다음 거에서 한 방에 잡을 수 있으면은 걱정 없다 다음에 또 나와도 그치 어 좋은 경험치야 능력치 얼마나 되는 거야 내 거? 능력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나 집에 가면 체력 차는 거 아니야? 어 능력치가 많이 높은데? 한 번만 이기면 되네 어 한 번만 이기면은 볼 게 없네 어 체력도 찼을 거 아니 이러면은 어어 괜찮네 그러면 아 뭐야 쟤는 아 진짜 아니지? 9레벨 정도면 내가 어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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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이거 그냥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게임이네 해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게 문젠데 파머쉽 어 내가 성공이니까 무조건 이기겠는데 좋아 이제 집에 집어넣다가 만약 9레벨 나오면 또 이기죠 피하지만 않으면 돼 제발 아니 피하는 기능 없나봐 어 어어어어 오케이오케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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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으으으으 감 보는 것봐 가자 가서 메기고 하나 둘 셋 넷 크 sustainable 이거 지금 레벨업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레벨업을 tapi 제가 하 brightness 크 어어 됐어 아까보다 약하면 됐어 아 집에 갔다오면은 다시야 이거야? 하아... 그래이면 보겠다 이러다가? 진짜로? 20레벨을 치면 지나갈 것 같은데 생각엔? 순서상? 그 40레벨을 완전치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오메가몬이 160이니까 아니구나 깜몬 5, 코르몬 10 코르몬 5, 아고몬 10이었죠 20에 만약에 성숙이가 된다 완전체가 40이다 80이 어그레이몬이니까 아까 오메가몬이 레벨이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 아냐아냐아냐 일단 넘기자 시끄라이 자 사과 먹여주고요 일단은 흫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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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 옆으로 되어 있는 것 봐 진짜 극혐이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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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단 가 몰라 얘도 이기겠지? 설마 얘한테 지겠어 이런 거한테? 이길 수 있어 11이잖아? 아 12 이기죠? 단계가 차이나니까 이런 거한테 지겠어 이런 거한테 지겠어 오오 아 이빨 벌어지는 것 봐 극혐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아 죽었네 크 애 제일 혐인 것 같애 어어 좋아 이러면은 흫 흫 어어 시비이건 나발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 일단 나간 다음에 캐릭터를 페이스파 내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인 다음에 흫 하아 밥 밥 밥 열심히 먹는다 아주 가자 이제 일로 가면은 난 이제는 길이 없다 아린가? 괜찮아 야생정도는 이길거야 하아 다음 맵 있어? 있겠지? cerve 일단 가 이제 와 잠깐만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는거니 지금 나 이거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웃기지 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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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강제 종료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야 어 나보다 쎄거든요 지금? 딱 봐도 나보다 쎄 보이죠 얘? 얘는 사이즈 생긴 것부터가 이미 성장기가 아니야 성장 다 한 거야 나 이러면 다시 나 또 집에 시작하는 거야? 인간이 하자 이거 안 돼 나 레벨에 맞춰서 강해지면은 그냥 다음에 진화를 해서 가도 나보다 더 강한 성숙기 나오면은 못 가잖아요 길을 막아놓은 거네 아이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해피 기능도 없고 테이머가 하는 게 없어 구경하는 거야 밥 먹이고 밥 먹어 밥 먹어 이런 거 이거 먹이고 아 이런 게임입니다 자 이런 게임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그럼 이만은 과하고 다시 화면을 정상적으로 돌려보자 우리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봅시다 돌려봐 자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모바일로 모바일로 즐기는 디지몬 게임 모바일로 즐기는 디지몬 스터 골드 금은 금 금은 모바일 디지몬스터 금은 이라고 제목에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 게임이 존재하고요 이거 핸드폰으로 하면 돌려가면서 하면 되니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여태까지 디지몬 관련 또 게임을 몇 개 했잖아요 이 게임이 재미없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몰라요 이거 지나 하면서 다음 메일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거를 해보고 다음 맵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관장이 있고 웅인가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 골드니까 비상인가 피전투 같은 거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